1. 구폰비용 쿠폰비용 없습니다. 무조건 900원 대낭. 대낭은 싸코.com. 무조건 여기야. 오늘은 제가 새로운 격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잉글랜드의 레전드 공격수 EPL에서 꼴을 가장 많은 사나이가 맞겠죠? 바로 아이콘 앨런 시어로 응카를 영입을 했습니다. 잉글랜드 득점을 가장 많이 한 선수답게 골결이 말도 안돼요. 슈파워랑 골결 봐봐. 잉글랜드가 골결이 올라가거든요. 와 이거는 박스한 DD 차면 다 들어가는 게 정답이야. 물론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슈팅 관련들이 너무 좋고 패널 좋고 발리슛 좋고 연계도 준수하고요. 커브도 좋아서 ZD도 좀 야무지게 들어갈 것 같고. 다만 요 드리블이 좀 낮아서 퍼터가 맛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나머지 헤더와 몸싸움과 침착성까지 굉장히 야무진 격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골게터라고 하나요? 약간 고런 느낌의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슈채엠에서 한번 써보면서 느껴보도록 할게요. 열한식으로 쉬어라. 쉬어라. 뭐야. 아니 형님. 쉬어라. 야 뭐야. 아니 이거 ZD 그냥 차 본건데 되네. 아니 뭐야 이게 왜 되지. 이게 진짜 꿀캐터인가. 와. 아니 뭐야. 아니 C월호 형님. 아니 아니 월호 형님. 와. 야 뭐야 이게 왜 들어가냐. 아니 진짜 마지막 슈트는 왜 들어간 거야. 와 진짜 충격적인데. 내가 이걸 쓰겠다는데. C월호 형님. C월호 형님. 내가 쓰겠다는데. 좋잖아. 어때. C월호 형님. C월호 형님. 루니의 합작품. 저 재입 enormous. 城utHAai. 가자. 점점의 오락시에 세입. 시어로가 텁터를 야무지게 쳐 주는 바람에 또 이런 각이 나왔고. 또 시간의 자식 및 세입. at the end. vairskt. 프리미어 득점왕 리그 1위의 비난은 앨런 시어러입니다. 이제 안 잡힌다. 시어러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혹시 뜰 사람 있나? 내 시어러를 좀 뽐내주고 싶은데 어? 우터형 한판 뜨자 그럴까? 우터씨 뭐해요? 나 그냥 뭐 할 거 하고 있어. 공식 경기 하실 거면 저랑 한판 하실래요? 제가 레전드 선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핸디 받고 이긴 사람 천 개? 풍 좀 뺏어 먹어야겠다 오늘. 핸디 몇 개 줄 거야. 핸디 한 골 가져가. 나 지금 월따기야. 나 페드로 갈아탔어 이 양반아. 페드로 하실 거면 2점. 제 팀 한 번 봐주세요. 삐에 3번입니다. 삐에 3번이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선수 바로 한 번 불러주세요. 닉포프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콘 시어러가 있잖아요 이 양반아. 아니 그런 거 소리 하지 마시고 닉포프 그저 7을 쓸 수 있어서 당신이 시어러를 쓸 수 있는 거야. EPL 득점 역대 1위 앨런 시어러가 저의 팀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빨리 닉포프한테 감사합니다 하세요. 시어러로 그냥 오늘 더 펴드릴게요. 어 꼭 못하는 사람들이 패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마련. 뭐야 잠깐만 이거 한 달 한 거 맞아? 아이 키를 잘못 눌렀어요. 사기 친 거면 이거 밤베우 팬들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가자. 그니까 시어러. 시어러 가보고 어쨌다고요? 아니 아직 보여주지 않았고요. 오늘 사신 거요? 지금 방금 사 오신 건가요? 에이 지금 굉장히 뜨끈뜨끈한 매물이에요. 시어러 이런 거 안 막아? 하하하하하하 시어러 베이베 시어러 베이베 야 이거 시어러 안 막아? 시어러를 안 막아? 어 뭐야? 어? 배우 씨. 아니. 많이 죽었다. 어 좀 더 기다려주시고 제가 또 시어러로 멋지게 그냥 하나 또 지어 박아주려니까 오늘. 아 이거 기대할게요. 네 오늘 혀 잘라드릴게요. 가자. 자 이거 시어러 안 막아? 시어러 안 막냐고요. 아이고 아이고. 시어러 안 막. 자 이거 막으셔야 돼요. 진짜 나 이거 경고했어. 나 진짜 경고했어. 나 진짜 경고했어. 나 진짜 경고했어. 나 진짜 경고했어. 시어러야. 홀롤롤롤루. 어때요? 시어러의 완벽한 무빙 후 ZD까지. 닉퍼프가 아무것도 못하지. 어 ZD 가요. ZD 가요. 어 버게 쓰지 마세요. ZD 가요. ZD 가요. 나 준비됐어요. 이런 식으로. 시어러가 싫어지죠. 이 박스한 디디가 너무나 사기기 때문에 이 시어러가 조금 싫어질 순 있어. 저 뛰어요. 옵사이드 트랩 야무지죠. 어 잠깐만요. 안 되고. 자 가운데 다 있어. 가운데 다 있어. 키퍼 나와주면서 심리전 딱 때려주고. 올리면. 니 여잖아. 그렇지. 니 여잖아. 오케이. 바로 가시죠. 키퍼 신경 써서 때려주세요. 자 사이드 한번 시원하게 열어주면서 루니는 안 막냐. 루니 안 막아요. 니 여 ZD. 이게 바로 아이콘 루니의 ZD. 시어러만 있는 게 아니라 루니도 있지요. 아아. 아아. 아 뭐. 그냥 다 걸려 공이. 시어러다. 이양. 그래서 약발 4짜리 공격수를 쓰면 안 된다니까요. 방금 전까지 약발에 굉장히 후대게 당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니까 굉장히 우습고요. 아 진짜. 왜 옵사 트랩 쓰니까 좋아죽죠? 옵사는 하지 맙시다. 뭘 자꾸 하지 말래. 이 사람은 지금 뉴비 상대로 진짜 너무 이 악물고 하는 거 아니야 원래 뉴비는 페조야 제맛이야 퍼터 갈 건데 퍼터 갈 건데 시어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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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스 야 이거 준우승했던 사람은 이거 설마 이번에 푸드컵 후챔스 때 그걸로 나오실 거 아니죠? 패드로 저 패드로 나갈 건데요 와 홀리 쉣 가자 시어로야 톡스 이래도 시어로가 안 좋나? 한 톨만 넣어봐 자 어쩌갈 건데 접을 거잖아 접을 거잖아 어 잠시만요 여기 여기잖아 아 아 아 아 아 어 우터씨 마음 내가 너무 잘 알아라 왔어 아유 어 우리 시어로가 여기잖아 시어로 막아야 돼 시어로 막아야 된다고 이 악마다 이쯤 되면 시어로가 정말 시어로지겠죠? 아직 한 발 남았다 키퍼 나와주면서 키 커 난다 나 키 커 난다고 분명 얘기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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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로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정신 못 차리죠? 그림을 치지 마시고 정신 못 차리죠? 아 시어로 쟤들이 미쳤는데 주워와 아무튼 우리 우터씨 띵킹 띵킹 네네 생각해보니까 네네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다 정신 승리 귀엽다 귀여워 우터씨 우찌 우차 오버아닌? 냥이 우니니 우찌 냥이 아하 아 하지만 배부른 대장이라 배부르게 잘 먹겠습니다 넌 하하하